가부찌가 되냐? 가부찌가 되냐? 가부찌가 되냐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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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수함 넣어봐야 되겠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 뭐야. 양념이나 간이. 이제 이거는 내 맘 먹어야 된다. 고수 넣어가지고. 밥어치가 되네. 밥어치가 되냐. 밥어치가 되냐. 고수 맛이 끝내주네. 맛있다. 고수가 엄청 맛있네. 밥어치가 되네. 너도 나중에 고수 먹을 수 있을거야. 아빠도 못 먹었는데 옛날에는. 콜라봤다. 밥어치가 되네. 밥어치가 되네. 바로 거기에 맞추는 게 아니라, 해주는 게 아니라 근데, ços에나는 게 아니라, 넉넉하게 드셔왔어요. 과제 튀김 나왔습니다. 이제 다 먹겠냐? 백보다 큰 낫다. 과제 튀김 되게 맛있어서 먹어봐. 고맙습니다. 맛있다 뭐 먹을거야? 아 배불러 밥 못먹겠어? 아 배불러 밥 먹으면 좋지 밥 먹으면 좋지 더 맛있게 만들어보는 거 맛있게 먹으면 좋지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